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고 듣고 말하고 무엇이 하느냐 눈이 합니까? 기가 됐습니까? 눈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집에 두고 오신 가족을 볼 것 같으면 다 보이시죠? 그러면 눈이 보는 게 아니네요 보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뭐 다 아시지 마음이지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먹고 시신마 일념으로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지금 아카시아 꽃이 오다 보니까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꽃은 피면 향기가 나고 물은 흐르면 소리가 나더라 이 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삼십방을 면치 못할 것이오 모른다고 하더라도 삼십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째서 그러느냐 안다 모른다 분별하지 말고 일념으로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이목고를 하시고 아미타부를 하시고 간센보삿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내 몸과 마음이 부처의 경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덕숭산 선지종찰에 왔습니다 거기에 가풍은 글을 보지 않고 책을 보지 않고 경견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 무엇인가 시신마 하는 그런 산중이라 아 그런데 우리 주의신님께서 이제 와서 법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마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화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 아니 부처님이라 해도 뭐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하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하회와 같은 종교고 넓은 바다보다도 더 큰 그런 우주의 종교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또 중생이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남을 칭찬도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웃기도 하고 하지만 잘 안될 때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둘이느냐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꽃을 비유해서 실상 묘법 연하경이라 이렇게 경전 이름을 이 일곱 자를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묘법 연하경 일곱 자가 어떻게 됐더냐 실상이다 이 말이야 실상 참이다 이 말이야 허가 실이 아니고 참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계사 법화산림에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잡수시고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참 이것이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 있는 그대로 실상인데 어째서 꽃은 피면 다 같은 땅에서 다 같은 물을 먹고 시계도 피고 붉게도 피고 노랗게도 피고 참 말로 묘한 돌이더라 그래서 실상 묘법 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그것을 표현해서 연꽃에 비유해서 실상 묘법 연양입니다 연꽃은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연꽃은 화가가 똑같아 꽃도 피고 열매도 같이 맺는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연꽃은 어떻게 해서 가장 아름다우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마음짜리가 여러분이 아까 불성이 부처가 다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불성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성은 연꽃과 같애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선지종찰이 아니라 그 연꽃을 비유해서 이 조개사도 이제 법화살림을 하시면서 아까 진관수님이 약간 말씀을 해주는데 1937년도에 이 탑을 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93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덕사에서는 대웅전 국보 49호 보수불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우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외정시대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 36년간을 지배하고 대만은 일본이 50년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31개 본사 주지들을 모다놓고 지금은 24개구 본사입니다 조개사까지 25 또 저 군종까지 26개구 조선 8도에 31개 본사 주지들을 모다놓고 13개 도지사를 저중앙총독부에 모다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풍석까지 일본화 하라고 할 때에 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권력 총칼 앞에 총덕이 앞에 턱 가있으면 주지 한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공수님 차례가 돼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본연이 청정하거늘 산하대지가 홀생이냐 본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자리에서 산은 어디서 생기고 물은 어디서 생기고 너는 어디서 생기고 나는 어디서 생기느냐 헉 하니까 그 권력과 총칼이 무십몇이 한 총독에 움찔 하면서 놀래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묶으려고 하니까 조선에 이렇게 훌륭한 고성을 미처 몰라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만은 50년간 바닥장에 우리 나는 잠자는 사자를 깨웠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불러일으켰어 막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이물질을 하니까 기계가 딱 멈추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36년간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 그러려니 이신선 한 5년 후에 1945년도 해방 기념으로 만군 컨신님께서 세계 일하다 세계 한떨기 꽃이다 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껌둥이나 흰둥이나 불성은 모두 똑같다 이런 것을 표현해서 현재 편액이 돼가지고 권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만군 컨신님께서 총독 니놈도 본래는 깨끗한 영꽃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어디서 그런 못된 마음이 나와서 한국 불교는 수행 잘하고 교화 잘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불교신문에도 나왔지만 전국 모모 사찰에서는 전부 다 창시개명하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만군 심은 오로지 사인 안 하고 한용원 심도 안 하셨습니다 그 선지종찰이라 형식과 격식을 중요하지 않으냐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선지종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화산림을 하고 제가 맡은 부분은 법화경 26품에 나오는 다라니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 사품 신의 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법화경의 요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법화경의 사국에 가 있잖아요 제법정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돌이 내세 덮잡으라 제법정본래 모든 것이 모든 법이 본래로부터 고요해 그렇지만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그러진다 이 말이야 자 주장자를 턱 들었을 때는 다 이 집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아 아 그렇지만 또 한 생각을 척하게 금방 집에 왔다 갔다 또 별 생각하잖아 이러니 일이 어그러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한 생각으로 똘똘 뭉치려면은 자 이목구도 해야 되고 엄불도 해야 되고 달아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일심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몸과 마음이 바로 부처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묘장부 대단한 여러분이 많이 해보시서 아는데 그래서 이거 달아내를 이제 책을 보니까 야강보살님이 야강보살이 자 법사 뭐 우리 스님만 법사가 아니고 법하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법사야 예 법하경을 읽고 수지하고 강경하고 또 베끼고 이런 거 사경하고 하는 게 다 법사들을 이해서 야강보살이 달아내를 설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당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뭔가 좀 아니 철새가 저 나무나라에 멀리 가려면 혼자 못 가요 한 마리 두 마리 못 간다 이 말이야 떼를 지어서 그 악력으로 걷더니 건네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모으셨으니까 야 가서 이제 달아내라는 거는 진언이거든 비밀주 신주라 이 말이야 그 속에 무궁무진한 게 많이 들어 있지만 말로 한다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나도 신주를 해서 등역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 번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 찾아봐서 내가 조교사 사무실에 이것 좀 복사해서 그래 한 분씩 돌리기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오늘 와보니까 나 이전에 이미 다 인쇄해놨어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아마 여기도 그것밖에 같이 읽을 게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 대달한 일을 천수 대달한 일을 해서 힘을 얻으신 분이 바로 그 덕숭산에 음 수월 컨스님입니다 수월 컨스님은 일자 무식자였는데 아니 뭐 심묘장고 대달하니 나무라다 나다라 그게 글을 모르니까 글이 뒤죽박죽 돼가 아니고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구전으로 전해 내려와 아니 글을 알면 잘못됐으면 앞뒤 줄을 바꾸지만 모르니까 그대로 들은 대로 하니까 틀리게 틀리게 읽었어도 등력을 해가지고 자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뭐 틀리게 옳게 됐거나 줄이 바뀌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심으로 일념으로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주 둔한 머리를 가진 스님께서 은사스님에게 여하시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가 은사스님께서 적심시불이라 마음이 적 부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석두 돌 스님은 돌 스님은 머리가 둔한 스님은 아하 짚신이 부처구나 이걸 일념으로 생각했어요 어째서 어째서 짚신이 부처인가 의심을 안 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스님 무슨 짚신이 부처여 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아 일념으로 짚신이 부처다 자나 깨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척하니 나무를 아 우리도 행자 때 나무 했는데 뭐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나무를 한 짐 척 해가지고 그 나도 많이 넘어졌는데 그 경상도 추풍령 건방에서 탁 넘어져면서 짚신이 한쪽에 척하니 날려갔어 그 짚신이 한짝 벗어지면 날려가는 바람에 척하니 바로 부처가 짚신이구나 척하니 깨달았어 은사스님한테 가서 척하니 스님 제가 짚신이 부처인 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 일러봐라 짚신으로 느닷없이 은사스님 등짝을 내리쳤다 이 말이야 그거 말고 또 일러봐라 이에 짚신이 떨어졌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간센보살 부르든지 대달한 일 하든지 그와 같이 일념으로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래서 수월 컨스님께서는 등력을 하셔서 자 경전에도 나와요 천승행에도 열 번을 읽으면 어떻게 됐고 백 번을 읽으면 어떻게 됐고 십만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천승행에 써놨다라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수월 선님께서는 그만 학철 대회 해가지고 신통력까지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가난한 시대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냥 나무 무를 그냥 발로 탁 차가지고 깎아먹고 이랬잖아 배고픈 시대에 그러니 고향주가 배가 고프니까 무 한쪽을 무를 뽑아 먹었는데 산신이 놀라서 그 어렵던 시대에 대중공양 시키고 할 무를 하나 뽑아서 먹은 재로구만 입이 돌아갔거든 고향주가 아 그래서 그냥 걱정이 태산같은데 수월 로스님께서 산신님에게 가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산신님한테 일러서 이렇게 입이 반듯하게 돌아왔다는 그런 신통 자제 자유 또 저 금강산 마하연에 계실 때는 서울 부잣짐 만나님 누가 누가 쌀을 몇 짝을 가지고 올라오신다 이것을 미리 다 아셨다는 거 아니요 이와 같이 대다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라 그러잖아요 짧은 그런 진언이고 약간 글 길면 대다라는 이더라 그러니 뭐 우리 덕숭사님 그런 선님뿐만 아니라 이제 만공 컨실리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수월 선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해월 컨실리님은 자 요즘 사회적으로 모두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뭐 어렵죠 금융으로 이제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어릴때 시작 생각하면 어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때 보리밥 먹고 반찬도 없이 이렇게 소곤밥 먹고 참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21세기도 엊그제 보니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세 번째더라 네 그러니 행복은 물질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심만리아 산을 한급으로 둔갑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모자란다 그러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 불자들은 다 같이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아 그런데 해월선님께서는 어린이 시절에 나머지 머심을 살았어 꿈이 뭐냐 꿈이 주인 되는 게 꿈이야 부잣집 저 영감 만화님처럼 저렇게 하면 잘 살아보는 게 꿈이야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꿈은 뭐냐 나도 부처 되겠다 이런 꿈은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아들 건강하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다 이런 꿈 또 좀 부자되게 하는 꿈 건강 이런 꿈이잖아 아니 부처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해 버리는데 아파도 아픈 놈을 다 수용해 버려 그런 큰 원력을 부처님은 또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시지 아니해 그러니 부처님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해월선님께서는 꿈이 꿈이 주인 되는 거지만 1년 세경을 받으면 주인장한테 맺혔어 그거는 뭐 보진 안 했지만 우리도 어릴 때 이북에서 피난민이 오면 동네 머심을 살았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 맺히는 것도 봤어 그러니 그 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10년 동안 한 1년에 다섯 가만 봐봐 10년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주인은 그것을 못 와서 아들 딸 모두 시집 보내고 장계보내고 하니 뭐 살림이 그냥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쓰고 물건이라는 게 아 10년 동안 해보니까 저 머심 10년간 주려면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밤에 영감 할머니가 자다가 걱정을 태산같이 야 우리 저 머심 다 주고 나면 뭘로 먹고 살지 이 소리를 지나가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리를 턱 듣는 순간 한 생각을 돌이켜버렸어 야 내 혼자 몸띠 어디 가만 못 먹고 살겠나 나는 척하니 돌을 닦으러 가야 되겠다 자 부처님께서 그러한 왕자 왕의직도 척하니 척하니 버리고 육령 고행한 것이 바로 회올스님 한 생각 돌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달마스님께서 소림 9년 면백을 해서 척하니 이 이렇게 하신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회올스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 아니 은사스님에게 가서 남 글 읽는 걸 보니까 참 나도 글을 한번 쭉쭉 읽고 싶고 야 이 놈아 네가 10년간 참선을 아마 바로 부처가 될 텐데 무슨 글이냐 염불을 또 잘하는 스님을 보면 나도 염불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스님 염불 좀 해서 저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 놈아 10년간을 하면 바로가 부처인데 무슨 염불이냐 그래서 한 것이 이 놈이 무엇을 했는 거 하니 허봉은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설하지도 못하는데 법문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이 놈이 누구인가 이 놈이 무엇인가 일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월스님께서 그렇죠 하니 허봉은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설하지도 못하는 이놈인데 능이 법문을 듣고 설할 줄 아는 이 놈이 바로 누구인가 해가지고 한 소식을 해서 은사스님한테 가니까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 계심사에 가시는 사시는 해월스님에게 물어봐라 그냥 아 법렬이라는 게 아마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래서 어 한때 정강 큰신님께 만약에 깨달으면 법렬이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스님은 아시겠습니까 비유로써 숨바꼭질을 친구들끼리 막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뭐 잿간에도 삼고 마구깐에도 심고 뭐 집듀밀에도 심고 숨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아 찾았다 하고 하하 웃는 것 같다 그랬어 법렬이라는 게 그러니 해월스님이 한 소식 해서 척하니 용기가 생겼어 아니 은사스님한테 가서 그냥 지죽은 듯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용기가 나가지고 큰 스님한테도 가서 막 그대로 그냥 넙죽 절을 하면서 간세음보사리 북쪽을 향한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거 말고 또 일러봐라 손을 척하니 들었어 야 저놈이 뭔가 한 소식 했고 병풍을 걷고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 통해버렸거든 그래서 너는 저 남쪽으로 와서 응 남쪽으로 와서 불법을 펴라 그래서 저 서남사에 가서 외정시대에 척하니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일본 순사가 와서 조선의 도인들을 찾아다녀 문을 척 널면서 해월스님 큰스님에게 이놈 내 칼받아라 순사가 그랬어 음 그러니 큰스님의 그 지혜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같은 뭐라 그랬어 칼이 그냥 척하니 오는데 그래 이놈아 니 칼은 내가 받을 전정 니 뒤에 있는 칼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뒤에 칼이 있다니까 돌아보는 순간 주장자로 대갈을 탁 때리니까 구만 굴복을 했거든 자 그래서 만공 큰스님은 초생딸이오 또 해월 큰스님은 응 응 중간다리다 또 수월 큰스님은 온다리다 그 새다리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도량에서 새벽으로 우리 전 해인사 주지구 조교사 주의심 참 아까 추건을 하는 거 보니까 밥이 안 먹어도 배부러 올 것에 또 모든 것이 소원이 성취가 될 것다 이 말이야 그 목숨에 그 양 나옵니까 한평생 수행하고 정진한 그 힘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냥 생잡이 갖다 놓으면 안 나와 덜덜 떨고 그냥 물어 익었잖아 음 이와 같이 중생 제도하는 게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해민 해민 큰스님 앞에 내가 법문한다네 그래 아이고 큰스님 앞에 내가 참 와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법문 이 큰스님 연불소리 한 번 듣는 걸로 오늘 아주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주지를 하셨지만 여러 불자님들도 해인사에 외정시대 이해관 큰스님이 계시는데 친일파 스님이라 그래 그때는 지금이니까 친일파라고 말하지만은 친일파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척하니 이제 소위 말하는 선법문을 한다고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슨 법문을 했는고 하니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가 금일 이 산성의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알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처럼 법당에 딱 앉아있다가 어떤 뚱뚱한 로봇살림 한 분이 손을 척 들으면서 해강 해강 스님도 아니야 그냥 해강 척 불러 제끼놓고 그래 역대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가 네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너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뭐 친일파 스님의 얼굴이 붉어 평소에도 좋았는데 그냥 얼굴이 더 붉어 하면서 그냥 어 한 방 먹었지 한 백 명이 맞았다 이 말이야 신도한테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은 수자 스님이 척하니 해강 스님은 대답을 못해서 내려오십시오 그랬네 그렇다면 그럼 보살님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보살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얼굴 하나 불키고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왔어 내 두 가랑이 속으로 나왔지 이랬단 말이야 이것처럼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선님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정진을 많이 하시고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래 이제 그러한 실제로 경험 한 거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법화경 26품째 인데 정말로 거기에 무궁무진한 이 시대에 부처님은 바로 경전이다 경전이야 바로 부처님이야 그렇게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얼마든지 그렇게 공부할 따위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저 여러 대중이 많이 모여서 이론을 갖고 안되거든 이론 들을 때는 조금 감명이 가고 약간 마음이 이제 동하지만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아니 밥을 먹으라고 뭐 온갖 방법을 다 가르치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와 같이 오늘 그러면은 이거 야강보살 대다란이를 이제 같이 한번 해서 또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여러 세월이 흘러면서 조계사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마는 대한불교 조계동 총공산이 탑이 저렇게 왜소했어야 되겠습니까 뭐 모양에 있는 건 아니지요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격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법당이 이만큼 훌륭한데 탑을 불사를 이제 법화살림을 하면서 그런 원력을 세우고 지나가던 소가 콧김으로 그 책장을 넘겨서 바로 그냥 축생보를 벗어서 이고등락했다는 영업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의 부모님을 위해서 책방에 종이사로 가는 도중에 벌써 부모님이 이고등락했다는 영업록이 있습니다 여하치 하 법화경 산림법회를 하시면서 또 이런 좋은 인연법을 지을 수 있는 탑불사도 하시고 또 조상영가 천도를 자 우리의 근본이 인간의 가장 마음복의 근원이 효라 이랬단 말이야 조상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려 그러니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한 생각으로 모두는 대달한 일을 한편 치도록 합시다 왜냐 야강보살 설한 대달한 일 우리가 생소해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흥을 독국에서는 평소에 잘하시던 심묘지탐구 대달한 일을 외우시고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강보살 대달한 일을 한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인쇄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미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강보살 대달한 이라고 했는데 아니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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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밑에다가 야강보살 다라니 한글 의식했습니다 신묘지탐구 대달한 일을 한편하시고 야강보살 대달한 일을 하시고 밑에 한글도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지탐구 대달한 일을 같이 합시다 음 대달한 일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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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도와주 4. 4. 4. 파바마리아 미수타감다냐 타우마루에 아로가 마치로가 짜란지 하리마하무지 삿따바 삼마라 삼마 이나야 구로구로 갈마 삿따야 삿따야 도로도로 미엔데 마하미엔데 세파라 자라 자라 마라 미 마라 마라 물 제로이로게 세파라 미사이미 나사야 나베삼 미사이미 나사야 나사야 호로로 마라 호로하리 반남만 나빠 사라 사라 시리시리 서로 서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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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야 강타 가마사 날사람 바라리 나야 나막 사바하 싯따야 사바 마 싯따야 싯따유 예세파라야 사바하 이라간타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하 모카야 사바하 싯따야 사바하 싯따야 싯따야 사바하 싯따야 싯따야 사바 상카산나니 무단하야 사바 마 그라 구타다라야 파마 싯따야 파마 싯따야 나이사 시체다 아리나 이나야 싯따야 파마γα 사바 싯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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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싯따야 싯딱 싯따야 사빠하 야강부살다라니 아니마니만에 만만에 지리자리 제삼마사리나와 선재목재목다리 아이사리 상리사리 사예 악사예 아기니 선재사리다라니 아로가파사 합하자 빅삼 너비제 아변따련 너비제 아란따바네 수제 꾸꾸레 목구레 아바레바라베 수가차삼 구타비기네 구제 닮아 바리차제 상가열 구사네 바사바사 수지만따라 만더락사여다 우르다 우르다 요사락사락 사야다야 파로야 마야 나다야 사빠하 휘오하십니다 마음 깊이 돌이키니 무신말사 영원하옵니다 부처님 행처로 접촉하고 단박하며 구르게 해탈라니 모든 중생제도 하옵니다 평등하여 평화로와 두루 차별 없으며 티끌만한 번뇌조차 없으니 벗어남이 벗어납니다 항상 마음 하루침에 따라옵니다 모든 선을 기르고 악을 제어하며 스스로 돌이켜 비추어 믿고 의지하옵니다 파경달하니 수지 독성하니 그 마음 영원히 청정하옵니다 소령의 바비 곧나점 없으며 어찌롭게 방황하지 않아 그는 또한 청정하옵니다 차별과 평등에 따르지 않으며 지극히 깨달아 모든 것을 초월하며 바른법을 완전히 통찰합니다 성단이 저절로 하하합니다 말씀마다 불을 보도 분명하시니 듣는 입마다 북덕이 구족하며 넌 낙지에 서임 다함이 없으십니다 중생의 모든 소리 곧바로 들으시고 발음 펼쳐시며 바르게 인도하시니 부처님 가르쳐 무심없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모든 발음 성취하옵니다 새여 청산 하자 신야 충당 부처 어불게 하로구나 나 무 아 이 다 불 세상의 티클 같은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봐도 대해에 저 많은 물을 다 마셔봐도 허공에 바람을 다 붙들어매봐도 부처님의 공덕만 못하더라 새여 청산 하자시냐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음 돈 벌고 자신 놓고 저금하고 모두고 만나고 하는 이것이 옳으느냐 그럼 그거 안하고 우리 스님들처럼 그런 것 다 모든 것 막살하고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음 묻고 답하시기를 아이 뭐 세상 부귀 영화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아 그 티클 속에 그렇게 살아봐도 별것이 아니더라 출가해서 하는게 좋고 이렇게 말 안 했다 이 말이야 이건 조사선이 말인데 부처님도 그런 말씀 했거든 뭐 출가해라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했어 부처님은 또 무슨 말씀 했는 거냐 뭐를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안 믿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어디 뭐 내 문에 안 들어오고 지옥 간다고 이협도 안 했다 이 말이야 또 믿으라고 강요도 안 했어 그러니 얼마나 참 이대한 종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어느 것이 오르느냐 묻고는 스스로 답하기를 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일념으로 일념으로 일심으로 자 충강무처 불교하라 그랬거든 봄강명이 꽃은 봄강명이 아니오면 안 피어 봄강명이 와야 핀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 자비는 다 평등하다 이 말이야 봄강명은 부처님 마음이요 그러니 부처님 마음이 뭐에요 적심시불에는 마음이 부처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든 또 진리를 탐구하든 일념으로 일심으로 무엇인들이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더라 자 오늘 이 법화 살림하고 법화 법회하는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마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